저기다 로작 스몰, 스몰 원, 플리즈 망고 여기 앉아서 엄마, 비곤해? 아직 비가 안 그쳤네, 비가 안 그쳤다니까 번개도 찌는데 어떠, 그친 줄 알았는데 안 그치네 여기 있는 상인분들은 맨날 있는 일인가 봐요, 이게 자연스러운데? 맛은 무슨 맛이냐면 약간 짭짤한 맛, 옅은 춘장의 느낌 이 로작 소스 먹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샐러드 드레싱보다 이게 나은데요, 진짜로 이거 구워봐 아까 오징어 있었는데, 아, 오징어 생뚱 맞지요? 샐러드에 말린 오징어 불린 게 들어가 있는가? 아, 오징어 맛있구나 이 로작이라는 뜻이 지금 제가 먹는 것처럼 과일들이 어떤 소스로 잘 범부려진 것처럼 뭔가가 잘 섞였다는 뜻이랍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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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섞기 전에는 오이부터 시작해서 파인애플, 망고, 레드잠부, 포화바, 그 다음에 얌 다 보였었는데 로작 소스 섞어놓고 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처음에 먹으면 이게 뭐지 그러는데 계속 먹다 보면 마력 있습니다, 마력, 매력이 아니라 마력 직접 의식의 천국, 길거리 의식의 천국 인정